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버다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3살 이다희라고 합니다. 전투투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름이 근데 진짜 독특하세요. 왜 네버다이예요? 제가 사실은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계속 하위권에 좀 머물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40명 중에 40등도 했었는데 이제 순위 발표식 때 계속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 해서 팬분들께서 네버다이 라고 하셨어요. 아, 네버다이. 네, 다이에서 언어 유지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커버 노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조금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왔었어요. 팬분들께서 아, 다이 언니 노래 듣고 싶어요. 아니면 다이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아, 그러면 내가 커버송을 한번 올려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나 되신 걸까요? 지금 한 4개월? 4개월 만에 팔로워는 어떠세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구독자 수가 한 지금 28,000명 정도. 4개월 만에? 커버 노래만으로? 네, 커버 노래만으로. 아, 궁금하다. 아,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 이런 색깔로 해. 아, 이 타이스가 얼굴도 예쁜데 나 노래를 잘하니까 난리가 나지. 어이구, 이거라. 빙글뱅글. 이야,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다, 정말 예쁘시다. 표정도 너무 좋으시고. 저 모셨나요? 너무 예쁘다. 노래마다 컨셉을 바꿔가지고 되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션들도 그죠, 키포인트죠. 의상도 본인이 직접. 네, 맞아요. 아, 직접 바느질해서 만드신 옷이에요? 아이고, 이제. 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이고, 멋있네. 요즘 SNS에서 난리난 거 있잖아요. 뭐요? 1억 뷰 넘은 블랙핑크의 뚜두두두. 아, 네. 그것도 가능하세요, 혹시? 그것도 올, 이번에 최근에. 아, 올렸어요? 네, 최근에 올렸어요.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저 원하면.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만만한 걸 원했다면. 오, 웨이 트라이드 와라. 이 추위 때. 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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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룩. 야. 우와.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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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녹화 끊는 거 저희 코인드랩만 갈까요? 아,ef